4. Housing 조심히 가시고 원세 형일세 분석 소리가 동부 원세 형일세 한 번 더 크게 올릴게요. 다시 한 번 더. 자,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합시다. 전과 함께. 한 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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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누구를 위해 그린 준비가 거의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랜서 머리로 반짝반짝 자 오늘 정말 잘해주세요 머리로 반짝반짝 무릎 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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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